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일반적으로 원격진료 수혜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16년 말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은 0.5% 정도로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성정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큰 시장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글로벌 원격진료시장과 미국 원격진료시장입니다. 글로벌 원격진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43억불에서 2020년 363억불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원격진료시장 역시 2013년도에 2.4억불 2018년도에 19억불, 2020년도 28억불로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에 VA라고 베트랑스 어페어라고 제안군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보은처 같은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서 올해 초에 1.1조, 1.1빌리언 수준의 예산이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이 수주가 확장되면서 예산 금액이 나오면서 4개의 납품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드트로닉스, 아이론 바우, 케어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원비전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럼 이 4개 업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한 업체당 받는 금액은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5년 동안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심플하게 6백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성 정보는 바로 여기서 원비전이라는 원격 기기 업체와 독정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 게이트웨이를 납품 중입니다. 그렇군요. 원격 진료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개념인지 좀 알려주시고 미국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원격 진료 같은 경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통 원격지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땅덩이도 크고 그다음에 시간적 소요가 많기 때문에 각 주별로 상의하나 전반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원격 진료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퇴역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퇴역 군인 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나 걸프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들을 겪은 베테랑스 퇴역 군인들의 수가 1,60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체 인구 3.2억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네요. 이들의 어떤 사후 관리나 아니면 정신적, 육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원격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직접 병원에 갔을 때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 피부과 진료를 하려면 12일에서 13일 정도 대도시 기준으로 이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 도심 이외의 지역인 시골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굉장히 원격 진료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원격 진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되는 팔리고 있는 인성 정보의 제품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랑스 어페어가 집행할 예정인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원비전이라는 업체가 3천억 정도 수주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은 원비전한테 하이케어라는 게이트웨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헬스케어 의료기기들 여러 가지들을 상호 통신 그다음에 전화망, 인터넷망을 통신을 비롯해서 보험사나 정부 쪽에 데이터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천억 기준으로 한 업체당 3천억, 5년 동안 3천억 그다음에 한 업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600억 여기서 보통 하드웨어 매출은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연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미니멈 100억에서 연간 맥스로는 한 2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같은 경우에는 12년도부터 제약사로부터 원격의 의료 관련된 인력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이미 R&D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만 나온다면 영업이익률 30, 40%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소기업 실물캠 오늘 인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원격 진료 수혜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0점 이 원격 진료 부분에서는 0.5%에 불과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쭉 말씀 들은 걸로 봐서는 좀 더 이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기존에 주업을 하고 있는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회사가 방금 말씀 설명드린 미국향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17년도 3분기부터는 정부 쪽 매출이 늘어날 거고 4분기부터는 민가 보험 사양 수주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원비전인 업체가 수주를 받아야 해서 다시 저희한테 하청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비전이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산업이 워낙 원격 진료에 굉장히 크고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 17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베트랑스 어페어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나오고 4분기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 매수보다는 어떤 일정한 추가 매입 가격을 정해놓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실적만 말씀드리면 2,500억에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원격 진료 매출이 연간 150억 정도 나온다면 영업이익률 한 3, 40% 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애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아직 천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소기업 스모캠 오늘은요. 미국형 원격 진료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인성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한타짐권 스몰캡팀의 윤주호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